불법 주차로 민폐를 끼치는 차주들은 뭐가 이상한 건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황당한 주차가 목격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말로만 듣던 이상한 주차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인데요. 한 아파트의 놀이터에 웬 차량 한 대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인도를 넘어서 놀이터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들이 노는 놀이기구 옆에 주차된 모습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아침 시간이라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이 없었지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곳에 주차를 할 경우 안전이 위험할 수 있죠. 이를 목격했다는 글쓴이에 따르면 차량에는 전화번호 하나 적혀 있지 않았으며 차주는 손자가 있는 할머니였다는데요. 황당한 놀이터 주차에 관리실에는 민원이 빗발쳤고 주차된 차량은 당일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스스로 빠졌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말로만 듣던 주차빌런을 우리 동네에서 본다며 놀이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면허 압수 대상이다. 하다하다 애들 노는 놀이터에 주차를 하네. 양심이 있는 건가? 상상도 못했는데 그것도 후진 주차했네. 저런 사람들은 처벌 안 되나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다 ب às 20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